헬스장에 왔어요 오랜만에 헬스장에 와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은 미티클부터 진짜 헬스 될 것 같아 처음에 헬스장에 왔을 때는 5파운드도 잘 못 들어가지고 엄청 부끄러웠어요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조금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15파운드까지 들 수 있어요 다음번에 갔을 때는 20파운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이 더 이상한 이 날까지는 plain Ogden 쏙산에 왔습니다 그렇기가 지지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 날이 더 이상한 이 날까지, 이 날이 더 이상한 이 날까지는 딱 좋은 시간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